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런 어떤 악재들이 계속 드리워져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변동성이 심할 때는 실적 위주의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조선우 대표께서도 실적 수혜주를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 수혜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3월부터 추천드려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수익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HMM인데요. 여러분들 12월달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자산 관련주에서 10억 이상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좀 꺼려하는 편이죠. 그래서 보통 12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실적과 실적을 겸비해서 굉장히 내년 한 2, 3년 이상 실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실적 가이던스 12월달까지 매출액을 보니까 13조 4,9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된 수치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6조 원이 넘습니다. 6조 9,300억 정도 나오는데 12월달까지 전년 동기들이 한 6.606% 성장한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해상운임 같은 경우는 특성상 초기에 배를 살 때가 비용이 많이 들이지만 그 이후에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ROE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토네네커틱가 굉장히 높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8.92%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8.12% 이거를 예를 들어 보자면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1년 동안 7,812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더 좋아지겠죠. E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3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만 원이 넘습니다. 만 375원인데 전년 동기들이 무려 900% 이상 성장한 수치인데요. 그동안 이 HMM의 발목을 잡았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전에 선방 운임을 할 때 운임 수수료를 조금 약간 싸게 해서 그렇게 받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회사 측에서 이를 증명했죠. 2016년도에 있었다. 그게 전체가 아니고 3조 한 5,300억 중에서 5,300억 정도를 20 내지 25% 좀 싼 가격을 했는데 그건 이미 2019년도에 끝났다. 더 이상 싸게 운임을 주지 않는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제 값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2019년도부터 물류 대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특히나 20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물량을 임시적으로 50대 이상 늘리면서 배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긴급 투입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요. 거기다가 신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선박 비중이 70% 이상을 넘죠. 선복량도 100만 TU급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선사로 자리 배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2019년까지 적자 때문에 신용 등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앞으로 신용 등급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금융권에서 받는 돈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채 비용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신용 거래 동향이 있습니다. 이동목 신용 거래 동향 보면 0.6% 정도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 올라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2만 3천 원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있죠. 그런 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현금을 가지고 주식 주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보통 주가가 우상향하거나 많이 올라가면 대주주 지분이 처분 이슈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났는데 현재 CEO인 배 대표는 지속적으로 장내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해양공사 지분을 각각 20%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5%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45%, 50%가량을 국가금융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처럼 그렇게 국영기업으로 불리게 되는데 앞으로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회원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한 금년 한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내년도 1월부터 또 선점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HMM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매수가격은 내일 시초가 공략하도록 하고요. 목표가격은 지난 5월 28일 고점이었던 5만 원 때 기본적으로 5만 원 오시면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50%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50%는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손절라인은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 비용이 적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HMM 목표가 5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 박정식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신규 성장주라고 언급을 할 만한 섹터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를 보려고 하는데요. SPG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그리고 감속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산업용 가정기기용 의료기, 복사기, 자동문, 녹조끼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제어 모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이 103억이었는데 무려 2021년에는 246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치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총계가 1,800억인데 시가총액은 2,300억 원으로 그렇게 많이 자산 가치 대비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낙점을 하면서 로봇 관련 주들이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타났는데 그 급등력이 나온 로봇 관련 주들 대다수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이 조금 있는데 로봇 관련 기업 중에 유일하게 고성장하고 있는 게 SP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PG를 앞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 포지션으로는 1만 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이대로 1만 1,6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만 1,6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 성장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여 강력하게 돌파하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1만 400원 정도 일단 제시는 해드렸지만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메이저 수급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계와 외국인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했던 가격 라인이 만원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려오면 대략 9,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로 평단을 끌어내려도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윤석열께서 수고하셨어요.